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하다. 혹시 제완지 이제 딱지... 네, 봤어요. 뭐야? 딱지로 한 필요해요. 아, 딱지 봅시다. 야, 딱지 그거예요. 싫으면 혹시 뭐해, 싫으면? 싫으면. 같으세요, 같으세요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좋아. 정말 지금 오시네. 팀은 어떻게... 형, 근데 이게 딱 세트 보니까 X맨 느낌 나잖아요? 아, 이거 왜 있는 거예요? 이거 X맨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사이팅하려고 댄스 신고시가 댄스 신고시. 그런 거 했었지. 아, 정말 여인으로 건너라. 예전에도 X맨 때 우리 스태프들이 다 X맨 했던 스태프들이잖아요. 옛날에 기분이 살 수 있다. 옛날에 종국이가 이런 거 하면 알죠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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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말 하라고 그러면.. 말 하라고 그러면 올라가서 그때 pass in the flash quoted websites 야 이거 X맨 나는 원래 하러aming 디리야. 나, 디라거. 나, 디라거. 이거 진짜.. 나도 자 αλλά져나 나, 디라거. severatz, severatz, severotz. 맞죠? leeer wrapped up. шир난 대신 가지고 해야겠네. 이런 거리 봐야겠다. 광수야. ôi 헉을 좋아. 가자. 너무 좋아. 광수야. suoilen아. ağ아. 내 나 어떻게rica. 세비씨야. 세형이야. 세비야. 석시리 어떻게 해? 석수야. 석수야. 오스. 오스. 야 김정국. 야 이거. 달라진 김정국. 야 이거 어떻게 해. 아 시끄러워. 야 그냥 이거 해 그냥 이거 해. 미스문 미스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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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브 보냈어 왜이브. 미스문 왜이브. 왜이브. 미스문 왜이브. 왜이브 한 번 더 왜이브. 왜이브 한 번 더 왜이브. 왜이브 한 번 더 왜이브. 깜짝이야. 유재석 유재석. 아 뭐야. 잘수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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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좋아 좋아. 무 gosta. 좋아 좋아 좋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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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 선생님 뭐야 잘춰냐 거다. 이걸 중재한 구나. 우기글래 우기거 우기거! 우기거 우기거! 우기거 우기거! 아니 왜추면 잘추려 그래. 이거 하세요 이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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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했잖아 뭘 많이 해요 갑자기 잘 출라 그래 미스문 나왔으니까 아아아아아아아 어 진짜 이상하다 아 저 어쨌든 오랜만에 댄스 신고식 한번 해봤나 아 끈끈 끈하네요 아니 저기 팀은 그럼 어떻게? 오늘의 미션은? 네 바로 엑스맨 대 런닝맨 에? 엑스맨? 여기 엑스맨 한 명 있는 거야? 아니 엑스맨 대 런닝맨이 뭐예요? 자 잠시 후 엑스맨 처음에 이제 지령 받을 때 다 기억하시나요?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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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오늘은 엑스맨이 아닙니다 야 오랜만이네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오늘 윤은애는 안 나와서 아야 아 이거re 엑스맨이 어디갔어? 엑스맨이 그래 경국이 오랜만에 근영 씨 좋아한다고 처음이다 처음이야 여성 게스트 나와서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는 건 처음이에요 아 진짜 왜요? 처음이야. 저도 터보 때부터 진짜 좋아했거든요. 그때 몇 살, 그때 몇 살? 몇 살이또까요? 저 초등학교 때, 제가 중학생이었어요. 단 말할 때예요. 여덟 명 중에 단 한 명만 엑스맨으로 선정이 되고 나머지 일곱 명은 모두 런닝맨이 됩니다. 예스! 우리 엑스맨 할 때는 게스트가 엑스맨이 있는데 한 건가요? 거짓, 거짓. 그렇지. 두 팀으로 나뉘어서 인천 곳곳에서 지금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. 매번 이긴 팀은 매 라운드마다